안녕하세요. 내가 처음 뵙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버님 목소리가 누구랑 좀 비슷하네요. 걸프는 이쁜쭉 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 건데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안 키고 배틀그라운드를 켰는데 요즘에 랜덤 듀오 랜덤 스쿼드 안 올리는 이유가 너무 많이 알아. 안녕하세요 한마디. 어 걸프님이다. 목소리가 좀 특이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봐서 오늘은 방송을 안 키고 사람들이 걸프냐고 물어보면 많은 재밌는 일이지 않을까. 일단은 가시죠. 하이. 하이. 하이롱. 안녕하세요. 하이. 텐션 좋아요. 좋아요. 리버님 친구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 예 안녕하세요. 오 마이크 된다. 어 걸프님이다. 아닌데요. 맞는데요. 아닌데요. 와 깜짝이야. 아니라니까요. 아니라니까요. 남성 조짐. 목소리. 목소리 비슷한 사람인데. 오른쪽 하고 싶은데. 아니 진짜라니까요. 하하하하. 아니 진짜 아니라니까요. 추억 만났어요. 추억 만났어요. 진짜 아닌데 지금 그거 아니라니까요. 완전 팬입니다. 구독자 구독자. 아니라고. 딱 듣겠어. 딱 듣겠어. 아재 팬 아재 팬 아재 팬. 검색. 검색해봐요. 아니라니까. 글 뻔해. 글쩍하는 게 아니라. 님들 친구예요? 네. 아니요. 응? 지금 지금 2번님 지금. 상황 모르고 지금. 눈치 보고 있는데. 우리 어디 가요 2번님. 2번님 오더 해주세요. 아 저 따라가는 스타일인데. 아 그러면 1번님 해주세요 1번님이. 아 저 따라가는 스타일인데. 저 다시. 레디 큐. 아 뭘 레디 큐 진짜 아니라니까요. 저 님들 그거. 걸프님 방송 검색해봐요. 지금 방송하고 있을걸요? 아니. 그거일수도 있지. 뭐요? 유튜브 녹화. 아아. 아 온다 한 팀. 님들 와요. 여기 한 명이잖아요. 그렇지 그렇지. 글포 확인. 글포 확인. 자 2대 때려놓음. 아 2번 빛. 4번 빛. 하면 둘 다 와요. 어 기절 한 명 더. 님들 빼고 빠져요. 천천히요 천천히. 뭐야 뭐야. 밑에 밑에 밑에. 어디 어디 어디. 아 안 돼. 아 어떡해. 나이스. 아 어떡해. 상완보님. 아 유튜브가 실패래. 아 조절합니다. 아 씨. 아 죽었다. 조금 더 빨리 오셨었는데 안 오시네. downtime. 기다리시는 김에 오더하시죠. 오더요? 네 저희가 시키는 데 할게요. 파밍하세요 파밍하세요. 여기 파밍할 거 없는데 2번 님 moved GO 있어요? 3창으로 가세요. И 창확인. 2번 님 빨리 와요. 음 아 예. 2번 님 목소리 진짜 특이 하시나? 저 분도 방송하시나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지하 암반 소리 해서 끌어오는 소리네요. 아 아니요. 아니요. 저는 그냥 1번 인입니다. 저도 일반인 인가요? неп dlή dónde요. 아니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보님 너무 어리통조라 죄송해요 저 야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보님은 저 몰라요? 저 이천이 이 정도 방송 이런 걸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 거 죄송해요 아니요 죄송할 게 없죠 대우 더 열심히 할게요 사부님 같이 가요 고기 방패 세우는 거 글뽀님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? 아니요 아 저 제일 먼저 가요 원래 방송 다 한다니까 우리 근데 님들 몇 살이에요? 글뽀님 하는 그때 그게 뭐지? IC? 글뽀 없는데? 글뽀... 니 한글 모르나? 뽀뽀 할 때 글뽀 어 없어? 글뽀라고 글리브 할 때 글 아 글뽀? 난 또 글뽀 아 야 진짜 니 한글 진짜 세종대왕 니 열받는다 그 40대에 동철 동철 씨 동철 씨 동철 씨 또래요 삼부님 아마 저랑 비슷하네 이보님 몇 살이에요? 아 저 30대 후보아님 글뽀가 나 제일 많네 아니 저 34살 밖에 안 됐어요 오도 오도 우리 오도 어디 갔어요? 오도 지금 아들한테 자랑하고 있어 글뽀 만났다고 아하하하하하 저 치킨 먹고 싶어요 글뽀님이 우리 먹여줘야죠 자 따라오십시오 아 괜히 나대가지고 쿠퍼카 같이 있었으면 치킨 먹었겠다 제가 또 하샤파라 하시거든 좀 믿음직스러운데 그만하자마자 갑자기 약해졌어요 아 아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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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발소리 제 앞에 발소리 제 앞에 발소리 1번 앞에 발소리 아 쏘리 왜 야 어 나 멀리서 맞았어 괜찮괜찮괜찮 겨우가면 됨 연막 하나만 깔아줄 수 있나? 어 밑에 있다 안돼 조금만 버텨 나이스 잠깐만 아 나 잡았고 있다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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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한 번에 잡았으면 네 글뽀님 네 구독자 하나 더 데리고 왔어요 아까 그분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 아 이거 조회수 잘 나오게요 여자분 데리고 왔다 하하하하 좋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고 싶은데 있어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정말나 혼자 하다보니까 이거 스쿼드하면 어디가 될지 모르겠네 하팅 가면 돼요? 하팅 오케이 오케이 하팅 화이팅 하팅 온다 우리가 뭐 안 드렸대 우리가 약간 왼쪽으로 갔다 우리가 왼쪽으로 먹자 근데 얘네도 왼쪽으로 오는 거 같은데 여기 점점 왼쪽으로 오나야 되는데 창고랑 창고 2명 창고 3명 얘네 얘네 뭐야 뒤로 빠질까요? 하하하하 고 오 어디어 빛나 3분 님 어디어 빛나 하하하하 네네네네 하하하하 10살 차이나시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10살 차이 1분 님 몇 살인데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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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제 말 다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안해줘요? 그분이네요 10살 차이납니다 아 진짜요? 10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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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2분 님은요? 갓40 넘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갓 40 넘으면 41 아니에요? 맞아요. 장호수를 먹겠습니다. 어? 그거 타고 먹고 날아가면 되겠다. 지금 설치해도 될 듯? 나 어떻게 알아요. 1번이 멀어가지고... 1번이 빨리... 1번이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. 지금 설치해요. 빨리 오겠죠? 이제 도핑 도핑요. 근데 우리 어디가요? 아유 감사합니다. 전부 다 인사하는 이모티콘이네. 자기장 바뀌면 되겠다. 우리 어디로 데려? 여기 가야 되지? 여기 4분 꼭대기 먹고 있으면 되겠다. 야 이거는 유튜브 올라오기 약간 힘들 것 같은데. 왜요? 치킨 못 먹어서? 치킨이야 이거. 오디오도 많이 비고 이거 이러면 안 돼. 오디오가 비우면 안 돼. 오디오가 비우면 안 돼. 뭐야? 무슨 일이야? 어? 이 새끼야. 어어? 또 죽었어. 아 이번엔 또 죽었어. 그럴 보니 오른쪽으로. 뒤에. 사운드. 아 진짜 낫다. 아깝이. 개피. 개피. 이거 그냥 꺼야겠다. 아 아이디 벗어. 개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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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유튜브 만나네. 아우 아까워라. 발이 안 떨어지네. 까비까비까비. 죄송해요. 우리 끝난 거예요? 한판 더 안 해요? 아 이대로 끝낼 수 없어. 안녕하세요. 이거 처음 먹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버님 목소리가 누구랑 좀 비슷하네요. 혹시 걸퍼라고 하세요? 아 그렇게 하면 두극이 안 나오잖아요. 자 우리 망했다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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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엔지. 레디 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레디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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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레디. 액션. 너무 안 맞으니까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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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클이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렇게 잡히면 배그는 근데 완전 다르지 않아요? 약간 정답이 없는 것 같아. 헉? 사람.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 보면서? 이거 사람인데? 뭐지 이거? 이거 어떡해요 이거? 차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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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소리. 구하러 온다. 온다 온다 온다. 간다. 가 잡으러 갈까요?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. 여기 길 가기 별로다. 뒤로 오세요. 2번님. 얘는 또 뭐야. 기절. 한 명은 모르겠다. 1번님이 거기 봐주고. 헉? 저 멀리 있다. 4번 피네. 어휴 둘러싸야겠다. 연마가 없나? 연마 하나 더 깔아야겠다. 다리 쪽 다리 쪽 다리 쪽. 오케이 오케이. 하하하하. 무비. 무비. 아기는 안전해. 양용이. 양용이 양용이. 헐 개무서. 헐. 양용이. 저기 세웠는데? 쏠게요. 헐. 걔 sadece 내장. 모퀄. 님들빨리뛰 띠세인 척 구성 다섯 개 있긴 한데. 가다가 차 있으면 좋고. wond Abb preciso え는거 방 서민? 정보 scrambled. 재베니 출겨왔어요. 안 돼! 이렇게 죽을 수 없어! 안 돼! 이렇게 죽을 수 없어! 우와! 우리 아까 바로 뛰었어야겠네! 양육이 쏠 게 아니라! 안 돼! 더 있어요! 못 들어갔어! 수고했어! 이럴 거니! 안 돼! 아! 이건 진짜! 이렇게 죽다! 걸프님 감사합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네! 걸프님 고생하셨어요! 네! 고생하셨습니다! 감사합니다! 네! 감사합니다! 구독! 좋아요! 알람설정까지! 알람설정까지! 빠이!